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코어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어 특강이란 강좌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박수현입니다 본명이고요 선, 태양 이런 거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본명입니다 분명이고 프로필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메가스터디나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강의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것저것 학생들이 고마운 친구들도 출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 만점 자료는 기다릴 테니까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할게요 소개 시작할게요 선생님 일단은 1년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커리큘럼이 이제 100회 개념평 기출평 가고 모의고사가 이제 4회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에 이제 코어 특강과 미드데이 모의고사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코어 특강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심화 강좌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코어 특강은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심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코어 특강 들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6평을 끼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갖다 계속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평 전에 완강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추후 강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일단 강의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6가지 주제를 이용할 건데 고지자기 부분, 절대열령, 별, 외계행성 탐사, 우주론, 기후변화 요인 이게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그런 6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생님이 그냥 정확하게 다 파헤쳐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6가지 주제야 이게 그리고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좀 마스터 좀 해봅시다 이 강좌를 통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수강 대상을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강조해 놨습니다 전범위 1회독 이상 학습한 고3 학생들이나 N수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전범위를 다 공부한 친구들이 이 강좌를 들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범위가 아니더라도 좀 전에 6개 주제 있잖아 그 주제는 다 학습을 진행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정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주제가 다 어렵지는 않아 모든 책이 다 처음부터 그냥 고난도 주제 때려박아가지고 그러진 않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긴 할 건데 마지막 스텝에서 상당히 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구성을 보시면 스튜디오 강의 총 18강이고요 1, 2강 정도는 선생님이 미리 촬영을 하고서는 업로드를 같이 할 겁니다 교재 입구일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몇 강 정도는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거고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특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도 주제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해결 스킬을 전수해 드릴 건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어 특강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강자였는데 왜 그러냐면 고난도 주제만 모아놓은 거에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메리트가 많았습니다 논리적 해결 스킬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딱 보면은 이게 좀 난도가 높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주제가 약간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이런 주제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해체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뭘 우리가 노리고서는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기초부터 가장 복잡한 구조까지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이 다 있어 책마다 뭐 1스텝 2스텝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1스텝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다뤄요 근데 1스텝이라고 마냥 쉽지만은 않아 애들아 왜냐면 그건 기출을 변형한 문제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거기서 스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 강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흐름 기출 흐름과 핵심 개념을 연결하는 양적 질적으로 최단시간 최대 학습 효과 이 최단시간 최대 학습 효과라는 건 기존에 1회독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지 그냥 이것만 듣고 다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퀘스트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수요 상담소나 이런 거 많이 드리는데 공부에 지름길은 없어 애들아 알겠지?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갖다가 어떻게 잘 길러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제시할 수 있다 알겠지? 정확한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의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파큐 뭐야 많이 하는 질문이죠? FAQ 자 보시면 기출 자작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되는데 한 5대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OX 문제가 들어갔는데 그건 다 기출이나 기출 변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출들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출들을 당연히 집어넣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총 몇 문항 수록되어 있나요? 물어보는데 OX 같은 경우는 안 세봤어요 사실은 안 세봤는데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200, 300개 정도 앞에 스텝 1 해당하는 거 기출, 기출 변형 그리고 그 후에 자작이랑 기출 변형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문항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한 107문항 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다 푸시면 여러분들 실력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 코어 특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개정되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개정을 했고요 근데 분량 말고 킬로 문항을 좀 개정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수정을 했고 거기다 이제 사실 수정이라면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프레임은 유지했어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기본 프레임은 유지했고 그래서 작년에 좀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번째 아직 백야로 개념학습 중인데 수특을 다 못 봤는데 평행이 될까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이 6개의 주제를 하잖아 이 6개의 주제를 다 내용을 봤으면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기출을 다 풀었어야 돼요 기출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을 다 푼 상태에서 이걸 봐야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코어 특강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시그니처 강좌처럼 됐는데 코어 특강이 이 강좌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게 노리는 게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 방식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풀고 나서 그 기출 문제 시험 보고 나서 다시 풀면 쉬워요 네 시험장에 가서 기출 문제를 딱 풀어 근데 풀 때 안 풀리는 거야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 근데 그걸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 후에 푸는 거야 사실은 얘기가 다르거든 왜냐면 그 정도의 긴장감도 없고 그 정도의 시간 압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때 여러분들 풀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야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뭐냐?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무슨 전공 지식을 활용한다든가 그러지 않아 교과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드려요 당연한 거지 왜?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스킬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 잘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 또 강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알겠죠?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는 강좌가 될 겁니다 선생님은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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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